전문가들은 어떻게 또 시장을 바라봤을까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석탄 관련 주인 GS글로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에 아시아 석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에 따라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주 석탄 현물 가격이 4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 더 오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석탄의 재가동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럽 내에서 석유나 가스 공급 부족에 따라서 석탄을 다시 사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독일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 전력 사용이 성수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난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일부 국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일시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철강이나 석유 그리고 석탄 같은 원자재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소에 판매하는 석탄이나 바이오맥스를 공급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석탄의 생산광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석탄 수요 증가에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봤을 때 21선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매몰대에 걸리게 되면서 윗골이 길게 나오고 은봉을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 석터 같은 경우에는 석탄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공급에 대한 에너지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석터다 보니까 눌림목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글로벌 언급해 주셨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은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3거래를 연속 상승력 가져갔지만 오늘 18% 넘게 좀 슈팅이 나왔다가 현재는 8%대로 상승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GS글로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네, 범양 권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및 토목 부분에서 도급공사, 그리고 자체공사를 실시하는 종합건설업체인데요. 이번에 과거 상대적으로 높았던 관급공사에서 비중해서 탈피해서 수익성이 담보낸 민간 건축 위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흑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수주 시공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과 그리고 주택도시 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제도 조정안 발표 등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중소형 건설주나 토목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으로 인해서 관련주로 엮여서 더욱더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슈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25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홀딩 유지해 가시면서 5,2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만 4,250원 이하로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다시금 조금 더 약세 국면 내지는 횡보 국면으로 갈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